일반적으로 이이치는 부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품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두 문장을 장문해 보실까요? 나는 그와 함께 간다.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그와 함께 간다는 건타 이이치취. 여기에서 이이치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가 맞고요.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거야. 워후이 용윤허타자이치. 자이 다음으로 오지요. 이치잘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이이치 하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장소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이치는 장소명사가 하나 있다 알고 계셔야 품사 맞춘다고 언제나 동사 앞에 쓰는 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함께 살다, 함께 먹다 이럴 때는 당연히 앞으로 오면서 부사로 쓰이는데요. 함께 있다, 직역은 같은 곳에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결과보로 자이가 쓰이면서 이이치가 쓰일 때도 언제나 뒤로 가지요. 뒤로 가는 거는 모두 장소명사입니다. 잔 자이이치, 주 자이이치 모두 장소명사이고요. 이이칼도 이이치와 함께 쓰이는데 이이칼 쉐시, 이이칼 주 부사로도 함께 쓰이지만 장소명사로도 함께 쓰이고 특별히 관용어, 동사 따오 이이칼 쥐라는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이이치보다 이이칼로 주로 쓰입니다. 지양 따오 이이칼 쥐러 생각이 같은 곳으로 갔다가 직역이고요. 생각이 일치했다. 지양 부다오 이이칼 쥐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다. 영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부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쥬쥬이랑 약속을 해뒀습니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로요. 우리 공부할 거라니깐요. 이이치 취 부사로스 인용법입니다. 오늘 쥬쥬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로요. 오늘 쥬쥬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로요. 이이치 취 부사로스 인용법을 보겠습니다. 워쥬을 랜바 요이 마오빙 지시 예 부수한 마오빙 여기 내거는 그냥 말버릇이고요. 없어도 되죠. 즉시 허니 동주 쥐이 이치도 수호 진정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여자랑 같이 있으면 긴장이 돼요. 쥬이 이치 이치가 장소 명사입니다. 제 개인정보는 즉시 제 개인정보는 거기서 저 여자친구가 고생이 집사진 이때방에 저는 긴장을 저는 쥬가 제 개인정보는 이렇게 제 개인정보는 그amı 제 개인정보는 나의 아이치기 때문에 마이치기 때문에 슬쩍 나의 아이치기 때문에 이 아이치기 때문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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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들의 아이가 잘 있었습니다. 그는 accommodations 다른 사람들로 잠시 영어로 제가 자랑스 다른바 어떤 가이널 그는 다른 사람들로 잠시 경고 제가 경우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못하니까요 저는 이 여행이 자체에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여행이 자체로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여행이 자체로 인정합니다 사실은 못하니까요 저 여행이 자체로 인정합니다 또는 여행이 자체로 인정합니다 동사 뒤에 Zai가 결과보호로 쓰이고 그 뒤로 Ichi가 오는 용법, 역시 장소 명사로 쓰이는 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호치키스로 찍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하나를 누가 띄어갔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을 띄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을 띄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을 띄어갔습니다. 얘기가 안 통한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 보아하니 우리 둘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는구나.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을 띄어갔습니다.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을 띄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하겠고, 두 개의 문건이 같이, 후에 한 번 띄어갔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이, 후에 한 번 띄어갔습니다. 보면은 우리 둘 다 같이, 후에 한 번 띄어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